리아르트 쿠란트는 독일 제국 태생의 수학자이다. 프로이센 루블리니에츠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쿠란트 가족은 크워치코 브로츠와프를 거쳐 1905년 베를린으로 이사하였다. 쿠란트는 브로츠와프에 남아서 브로츠와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과목이 너무 쉬워 당시 수학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괴팅겐 대학교로 전학하였다. 여기서 다비트 힐베르트의 조교가 되었고 1910년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입영한 뒤 곧 부상당해 실제로 많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후 1919년 괴팅겐 대학교 수학 교수 카를 룽게의 딸 네리나 룽게와 혼이 나였다. 1928년부터 1933년 사이 민스터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다. 유대인이었던 쿠란트는 1933년 나치 독일을 탈출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1년 있다가 뉴욕 대학교로 갔고 여기서 1936년 교수가 되었다. 뉴욕 대학교의 쿠란트 수학연구소는 쿠란트의 이름을 딴 것이다. 1972년 유로셸에서 사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